아 파자 아니야 계란말이 맞아 대파가 조금 굵게 썰려 가지고 파자 느낌이 나긴 해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산자 금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즙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너무 고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으 으 어 쪼까 좀 오늘은 건강식으로 계란말이를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 산적이거든요 계란말이 하고 김치볶음밥 아 오늘 약간 좀 텐션이 안오니까 소주 한잔 하고 갈게요 저 생집이 들자 소전에 따라 보이스 자 안전합시다 두 루 와이 아 아 아 자 이제 싸 올라오는 요 기운을 딱 받아 가지고 텐션 쫙 끌어 올려 가지고 오늘 할거는 자 계란을 더 먼저 풀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단백질 과다 한번 해볼게요 3개 요거는 김치볶음밥 할 때 대파를 좀 쓸어넣게 대파를 아 아 자 이렇게 해갖고 신들리 칼질 제가 평소에 하는 칼질이 이게 편집에 힘이 아니고 진짜 하는거 진짜 하는거 잘봐요 잘 들어 으 으ą 에 아 Rougeeled 주고 데파 조만 건지 4칼이 올래 데파선Sub Ignshan 보여줄께 4 자 됐고 소금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네 꼬집 다섯 꼬집 여섯 꼬집 일곱 꼬집 됐어 아 파자 아니야 계란말이 맞아 대파가 조금 굵게 썰려가지고 파자 느낌이 나긴 해 자 맛을 한번 보고 안짚질해 안짚질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우리 철용이 밥 철용이 왔습니다 아 후추에 넣으라고 이거 아이고 후추 좀 넣어주고 아하하하 자 우산 한잔 하시고 자 두루와이 기름 많이 둘러주고 이실직과 할게요 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거 잘 될나 모르겠다 가자 이제 됐다 이제 자 은은하게 잘되고 있어 국나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누가 하자 했어 이거 아 계란말이 집에서 해놓으면 되지 왜 내한테 보여달라 해갖고 진짜 이렇게 어 스타일 안 맞는데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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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과 잘 봐 잘봐 잘봐 cep 맞다 맞다 치즈라 안 버린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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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otros 아 이거 잘한다 으쌰 오우 다시 한번 더チャンネル она 치즈를 다사 Berling 예쁘게 안되는데 잘되고있다니까 잘되고있어 내 미드를 하니까 데고데고 한잔하고 좋아 자, 두 와잉. 으아악! 오우! 마지막! 자, 이제 우리 계란말이를 레스팅을 해 주겠습니다. 계란말이에 왜 레스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그냥 제 마음입니다. 자, 김치 볶음밥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기름, 기름을 둘러줄게요. 자, 요거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 심심한데 비임 먹어볼까요? 오우! 아씨, 요거 항정살 좀 별론데? 와, 요 NG, NG. 아, 맛있다. 하자, 하자. 자, 김치 볶음밥 갑시다. 대파 좀 넣고. 자, 김치 좀 썰어주고. 김치 요거는 빼자. 자, 밥, 밥. 아, 계란드라이 해야 되잖아. 바쁘다, 너무. 계란말이면 계란말이 이렇게만 할거지. 두 가지 다 할라니까 저렇게 힘드네. 한쪽으로 모아놓고 아까 또 원하시던. 노른자 하나, 일로 던져주자. 모르겠다. 자, 오늘 요거 보았습니다. 자. 계란 소라기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아, 모르겠다, 나. 자, 오늘은 내가 미안합니다. 육즈비들을 위한 하트 만들어줄까요? 기왕에 만드는거. 하트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계란말이. 자, 케찹. 케찹 갈게요. 자, 케찹 좀 뿌려주고. 두꺼워서 케찹을 많이 뿌려야돼. 괜찮아요. 김 뭐라뭐라마나고 계란처럼 맛있어 보이죠? 요거는 우리 아들 갖다줄게요, 아들. 드. 루. 왁. BBB. 아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맛이요. 육즈비들 minee 그 맛 그대로에요. 근데 좀 다른게 써. 차가워. 김치볶음밥은 뜨겁고, 요거는 차가워. 한잔합시다! freiee? 플면서띠고 같이 먹어주jadi. 와우 오늘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재밌네요 이런 약간 도전 같은 느낌이 재밌어요 저는 2차 술집 가가지고 계란말이 안주로 2차 많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비록 1차지만 와 2차 느낌이 납니다 오 괜찮네 요 계란 김치볶음밥은 나중에 다시 제대로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볶음밥 현재 한번 제대로 한번 할게요 볶음밥은 실패라 인정하고 볶음밥 편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볶음밥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입 또 이거 딱 쓸어갖고 이거 한 입 딱 이렇게 하고 큼직 하죠잉 아따 좋다 자 막잔 딱 하고 앗 뜨거 앗 뜨거 막잔 딱 하고 나머지 안주 우리 라이브 보시는 우리 쌩집이들이가 한 잔 딱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두루 가잉 딱 pämed 음파근파근해 음 안녕 안녕!